12·16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3주째 줄었습니다.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번 주 월요일인 지난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가격은 일주일 사이 0.07% 올랐습니다. 지난달 16일 0.2%를 기록한 이후 3주 연속 상승폭이 줄어든 겁니다. 특히 초고가 아파트가 몰려있는 강남 4구 지역은 상승률이 0.07%에서 0.04%로 둔화했고 지난주 마이너스 0.02%로 집값이 떨어진 과천은 이번 주 보합을 기록했습니다.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도 0.15%로 지난주 상승률이 0.19%보다 축소됐습니다. 다만 강북구와 도봉구, 노원구와 성북구 일대는 상승폭이 지난주와 같거나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도봉구 와 자 on